네, 안녕하세요. 크람자의 목소리입니다. 혹시 친구의 말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서시나요? 실패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이러한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고 마치 심리치료를 직접 받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을 소개합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챙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서기 심리학 라라 이필딩 지음 이지민 옹김 메이븐에서 출판했습니다. 15년간 임상심리학자로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온 저자는요. 내담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상담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홀로서지 못한 채 한결같이 무언가의 마음을 기대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타인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고 누군가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적 기대를 거두지 못한 채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저자는요. 자기 힘으로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어른되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이며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만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홀로 서기 심리학 들으시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흔들리는 순간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별일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낸 후 그런 자신에게 당황한 적은 없었나요?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던 점원이 나만 무뚝뚝하게 대해서 옆집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배우자가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지 않아서 뒤돌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당시에는 불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나쁜 말을 쏟아내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앞에 이토록 취약해지는 걸까요?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이지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때론 슬픔이 분노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 불안, 슬픔 등은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울면 안 돼 라는 노래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의 울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루기 힘들었기에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마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고 방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느껴도 안 느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억눌린 감정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증폭되어 버리다가 어느 순간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에 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삶에 관한 단 하나의 진실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야 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내 주변에는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득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일은 술술 풀려야 합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속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까지 느끼지요. 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저는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 삶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는 종류가 많고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프차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쉽게 달리고 둔독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대신 가속 능력은 떨어지지요. 반대로 스포츠카는 빠르고 날렵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는 가속 능력이 거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 지향성이 강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취약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하지요. 자기의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경주용 트랙 위에서 스포츠카가 쏜살같이 달리고 험한 사막에서 지프차가 끝까지 달려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차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어진 차종으로 삶을 완주해야 합니다. 또 도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도로가 펼쳐질지 즉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차종과 도로가 궁합이 잘 맞는다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도로가 영껄 끌없고 불편하다면 운이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의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분노 두려움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사냥을 하려고 덤불을 해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뭇가지가 툭하고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목 뒤에서 뜨거운 입김이 느껴지고 으르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느낀 불안과 두려움은 당장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부리나케 도망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즐거움 기쁨 유쾌함 같은 감정도 인간으로 아여금 관계를 맺고 무리를 형성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장 호랑이에게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한가한 감정이기도 하죠. 생존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해지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현대의 인류가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 위기 상황에 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생존 습관은 DNA에 남아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이지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 불쾌와 유쾌를 기준으로 감정을 나눌 뿐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감정은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종이 조각을 씹으면 불쾌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종국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존재로서 깊은 깊은 갈망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앞서 인간과 삶을 자동차와 도로에 비유했습니다. 그 비유를 이어가자면 감정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지요.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게 합니다. 분노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게 하죠. 죄책감은 속죄하게 하고 슬픔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지요. 만약 울고 소리 지르고 똥을 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아예 행동하려는 동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의욕 없는 무기력한 삶이지요. 감정은 타인과 소통하게 합니다. 친구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봤다고 상상해보세요. 친구는 눈물이 고인 촉촉한 눈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습니다. 목소리 톤과 말하는 속도 역시 평소와 다릅니다. 이런 단서들은 친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말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은 평소보다 더 친구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반대로 당신이 친구로부터 위안을 바라는데 친구가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말로 대꾸해도 당신은 별로 이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상당 부분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언어능력을 습득하기 전부터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미소는 행복을 눈물은 불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죠. 감정표현은 언어라는 장벽 너머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차단할 경우 우리는 의사소통과 연결이라는 핵심 퍼즐 조각을 잃게 됩니다. 감정은 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살자 보면 몇 차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그 판단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깊은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소명 목적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 작년 가을 어느 날 친구와 저는 낙엽이 진 공원벤치에 앉아 친구의 세살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껏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느냐 구요.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 사랑받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독립적인 어른이 된다면 내일은 끝이라고 생각해. 독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노력하고요. 독립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제로 여기지요. 하지만 임상심리학자로서는 홀로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회사생활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 보이는 등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홀로설 수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존성 때문에 일상은 더욱 괴로워지고 말지요.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떠나면 곧장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주 발견되는 태도인데 그들은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기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도 오락가락 하지요.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 돼야만 해.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해질 거야. 이것밖에 못하다니 실망이야.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자신을 비난하고 다가치는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지요. 당신만 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리가 없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더 인정받을 텐데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성공한 배우자를 곁에 두려고 하고 능력 있는 자식으로 키워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지요. 이런 노력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땐 삶이 힘들어집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을 원망하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일을 탓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타인이나 세상이 기대는 습관을 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채 더욱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조그마한 행복의 가능성도 함께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파키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띄웠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세 가지 의미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 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지요. 그만 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잃을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 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 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응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지요. 그런데 내 눈에 쓴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 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중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의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요.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워낙에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아느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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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